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갈 길이 없어 보이고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길을 내시며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또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건이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정의 부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뭔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누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를 희생양으로 삼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합니다 아마도 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내 자식들까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아마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왕으로부터 자유를 얻긴 했는데 불안한 미래보다는 노예로 살지만 이전에 그 삶이 더 나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새로운 두려움보다 애굽에서의 그 익숙한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애굽 땅을 나오긴 나왔지만 그 마음이 아직도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3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그 전에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문맥을 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작에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마 모세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로왕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부르셔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두렵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서 애국당에서 나오기는 하셨는데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원망과 불평을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쥐져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쥐 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부르쥐 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힘겨운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되고 또 행동만 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에서 그것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진 이 바다 사이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인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던 이 장면이 연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왕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깊고 깊고 끈질긴 것인가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가 상당히 끈질긴 거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끈질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국기 15장 9절에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15장 9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홍해에서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한 장면이에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치물을 나누리라 여기서 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송들을 추격할 때의 그 마음을 미리암이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탈치물을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었던 거죠 열 가지의 재앙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완전히 애굽이 망한 조를 알지 못하십니까? 어떤 신하가 바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애굽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탈치물을 나누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무엇을 채운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실컷 얻어 터진 다음에도 이스라엘을 다시 추격한 것은 자신의 남은 욕망을 완전히 다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바로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구나 그렇게 재앙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도 마지막 남은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욕망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왕이 가진 그 욕망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했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도 함께 이동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국 군대의 진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의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서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그 군대 안에 집단적인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병과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운다고 하면서 퇴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그들은 물속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그 교만한 것과 모든 욕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아주 비열하고 아주 악랄한 모습으로 죄를 저지르며 또 하나님의 대적으로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는 이런 놀라운 그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 것은 아까 창세기 1장 9절이 연상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사를 다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창조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이렇게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창조의 무대에서 구원을 펼쳐 보이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혀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펼쳐 보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늘 두려움으로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 희생양을 찾아서 내가 숨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두려움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뭐 개한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개가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많이 짖는 개들이 있잖아요 유독 많이 짖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강아지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짖는다 용기가 있어서 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서 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내뱉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나 비난의 화살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두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망과 불평과 갖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사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성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구방 바로를 끌어내는 유인책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기도와 행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연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자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것의 위험성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우리 속에서 사케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야, 네가 좀 착한 일 하는구나 이제 네가 철이 좀 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의 증거이죠 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그 탐욕의 문제 이 탐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제 성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문에 얼마나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삶의 그 실제적인 늘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돈 문제 뭐 탐욕의 문제 이기적인 말의 문제 뭐 부정한 그 문제 그 마음이 그 굽어진 사람들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음속의 탐욕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탐욕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갈 길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